여러분 이제 16장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동물들 입장에서는 돼지들의 이런 지배가 자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이거예요 The animals reassured him 하는데 여기서 힘은 스피레러를 말하죠 그래서 동물들이 그를 reassure 했다 assure 안에는 이제 sure가 들어있는데 확실한 assure 확실하다고 말하다 we assure 다시 확실하다고 말하다 그러니까 재안심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야 내가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존스 오는 것도 바라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니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희들 잘 쉬어야지 침대에서 자 이렇게 됐겠죠 And normal was said about the pig sleeping in the farmhouse beds 거기서 자는 것에 대해 이제 다들 입을 닫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해서 두 페이지 저 뒤에 뒤 페이지 30페이지 끝을 보시면은 normal delays cameras 더 지체할 수 없어 우리 운동 작업 시작 이렇게 된 거고요 long live animal farm 사실은 이제 그 바로 앞에 long live the windmill long live animal farm 이렇게 되는데요 저거 이제 long live라는 것은 만세죠 만세 오래 살아라 그래서 이제 동물농장 만세 이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구호만 외치고 동물들의 일을 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6장이 끝납니다 아 좀 그래요 7장으로 와서 또 더 슬퍼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쭉 가긴 갈 건데 가는 동안 같이 좀 이 고통을 공유해 가면서 이런 일이 이제 소설 속에 있고 더 이상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만들자는 것이 아마도 첫 번째 취지일 것 같으니까요 가보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자 들어가 보죠 after the harvest there was a stretch of clear dry weather 그래서 이제 이 윗미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after the harvest 추수를 하고 나서 가을입니다 there was a stretch of clear dry weather 해서 맑고 건조한 날씨에 a stretch 쭉 느린 거 그러니까 이제 연달아서 쭉 a stretch 긴 기간 여기서는 스트레칭 물론 그거지만요 긴 기간이 있었다 and the animals toiled harder than ever 자 ever ever라는 거는 태어났을 때 지금까지 쭉 근데 그때보다 더니까 harder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toil 일을 했습니다 thinking it were worthwhile 그래서 이제 thinking 다음에 it이라는 목적어와 where worthwhile이라는 목적보를 분리해서 보셔야겠고 it이 가르치는 바는 to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어가 다시 it으로 표현이 된 거죠 thinking it 그것을 where worthwhile while은 시간을 말하고 worth는 가치고 where은 이제 충분히 그럴만하다 했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드릴만하다 충분히 시간을 드릴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시 가르치는 바는 뭐냐 to, flood to and fro all day 그래서 하루 종일 to 그쪽으로 갔다가 fro는 from에서 m이 빠진 거죠 뒤로 빠졌다가 왔다 갔다 거리고요 여기 floo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뒤를 보시면은 아이고 to walk or to walk in a particular way 그래서 걷다와 관계있는 단어들이 지금 보시면은 음... 그림에 있죠 저 끝에 맨 마지막 보시면은 맥밀란 Thesaurus 라고 하는 저 끝에 그쵸? 제목이 보이시죠? Thesaurus 라고 하는 건 동의어 사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전 안에 제가 flood를 찾았어요 P-L-O-D 저기 요쪽 어디 있을까요? 요쯤에 flood, verb to walk with slow heavy stops 해서 느리게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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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걷는게 flood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서 가보면 이제 related words 해서 관계있는 단어들을 클릭해 보면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related words을 클릭하면 walk으로부터 시작해서 walk, walk으로부터 시작해서 걷다와 관계인 단어들이 수십 개가 나옵니다 영어가 이렇게 단어가 많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flood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십 개 단어들 중에 제가 보시면은 이쪽, 이쪽 쯤에 트램프 보이죠?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터벅 터벅 걷는다 떠돌이, 떠돌아다니다 하는 트램프라든지 또 팁터도 보이네요 알 끝으로 살금살금 간다는 팁터 저쪽 앞에 보시면 straw 산책하다 느긋 느긋하게 straw 말고 밑에 오시면 아마 sonter 그쵸? 저쪽에 매미트 두 번째 줄 sonter 이거랑 straw은 거의 같은 말로 아주 느긋하게 기분 좋게 걷는 거고 straw 밑에 보면 stride라는 단어가 있는데 활보하다 아주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걷는 거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것은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영영사전을 활용하시고 인터넷, 구글 검색 이런 걸 활용하시면 이제 정말 하면 할수록 좋은 방법들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지 않다는 거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 지금 오프라인 수업에 초당 6학년 학생도 있고 또 거의 뭐 70 근처에 60대 중 뭐 초중반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 이게 우리들이 보통 한 3, 40대를 기준으로 보자면 어 그런 거 같아요 20대도 그렇고요 그 요새 이제 찾아보시면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영어 공부를 전보다는 훨씬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특히 영영사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서 볼게요 플라우드에서 아까 그 걷다의 동의어들을 봤었죠 플라우드 투어 앤 프로 all day with blocks of stone 에서 돌 덩어리들을 지고 그렇게 다닐 만하다 만약에 by doing so if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they could raise the words another foot 그래서 이제 벽을 쌓고 있잖아요 윈 밀에 그것을 another foot 이 foot는 이제 발에서 왔기 때문에 30cm 정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써가지고 그 벽돌을 한 장 더 더 쌓아 올릴 수 있다면 이게 벽돌 아닙니다만 더 높이 쌓을 수 있다면 well worth while 우리 그렇게 수거 충분히 할만해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 박서는 boxer would even come out at night 밤에도 나와서 일했고요 and work for an hour or two 한두 시간 더 일합니다 on his own on his own to fit 자기 두 발로 해서 온 말인데 스스로 여기서는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밤에 나와 이랬습니다 by the light of the harvest moon 그래서 추수 후에 그 이제 추석달 같은 거죠 그 만월에 빛에 의해 이렇게 말하면 빛을 옆에 두고 라는 것을 도구로 해서 그 빛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까지도 일을 했어요 정말 눈물겨운 희생입니다 예 자 그래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동물들이 열심히 윈드메일을 짓기 위해 일을 했는데요 어 아까 추수하다가 가을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온 거예요 November November came입니다 이제 겨울이 왔어요 With raising southwest winds 자 그럼 이제 영국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영국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지도상에 영국이 이렇게 있을 때 south west니까 이쪽 이쪽에서 남서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 앞에 그 raising 이라는 말은 raise가 이제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엄청 내는 것 같은 남서쪽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상황이에요 어 이런 상황이었다 그 다음 building had to stop 이제 건설은 멈춰야 됩니다 because it was now too well to mix the cement 했는데 이때 이시 가르치는 바가 뭘지 제가 좀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잘 들여다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날씨를 얘기하는 이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 더워 이럴 때 영어로는 it's hot 이러고요 아 추워 우리는 그냥 추워 이러는데 it's cold 이러죠 비가 오네 it's raining 눈이 오네 it's snowing 자 이시 있죠 이시 그 이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시 날씨도 weather죠 날씨가 너무 젖었다 뭐하기에는 시멘트를 섞어 가지고 그러면 또 그걸 바르고 그러면 이제 말라야 되는데 어 이제 영국이 이제 여러분 뭐 영국 신사들이 이제 raincoat라든지 맨날 우산을 쓰고 다닌다든지 이제 너무 습한 거예요 그래서 멈춰야 됐답니다 finally there came a night 한 밤이 왔는데요 when ia가 날씨 설명하죠 when the gale was so violent 오우 쏘대꾸문 좀 오래간만인데요 게일이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모르는 단어는 사실 여러분 바로 찾지 마시고 일단 동그라미 이렇게 해둔 다음에 앞뒤 맥락을 봐가지고 뭘지 한번 추측을 해보고 이게 이게 이제 퀴즈 푸는 것처럼 추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전을 보시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볼게요 자 밤이 왔고 게일이 너무나 격렬했대요 그래서 농장의 건물들이 rot on their foundations 바닥의 기반 위에서 rock 했답니다 이 rock이 이제 바위가 아니고 흔들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고 흔들어 주는 것도 rock the baby 이럽니다 돌을 당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격렬했기 때문에 건물이 흔들렸을까요 and several tiles were blown off 여기 이 타일은 기우하겠죠 아마도 지붕에 있는 그 타일들이 바람에 불려 탑이 나왔습니다 바람 센 바람 off the roof of the barn 헛간에 지붕에서 바람에 불려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게일은 여기 보니까 엄청 센 바람인 것 같아요 바람하면 wind 생각했는데 게일이 한 말도 있군요 이렇게 추측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니까 이제 구글에서 한번 게일을 쳐봤어요 게일을 쳐보니까 게일이라는 잘생긴 배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게일인 잘생긴 배우 난 이건 아닌데 그쵸 그래서 거기 이제 앞에 있는 게일을 수식할만한 단어 violent gale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violent 한 바람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도 되어 있죠 giant wave as Scotland's coast are bettered by wind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better란 단어를 이제 또 생각이 안 나면 그럼 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자 better는 사실은 야구방망이 할 때 그 bet에서 왔습니다 부타당했다 이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때려 맞은 스카틀랜드의 해변가의 그림 거기에 그 거대한 파도의 그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팅 결국 여러분 자꾸 그 공부 방법을 좋게 만드시면서 꾸준히 시간을 내시면은 시간이 내면 낼수록 게일도 이정도면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다시 가보죠 they just noticed this 잠깐만요 여기서 앞에 그러니까 이제 농장이 엄청나게 흔들린 걸 보셨어요? 아 잠깐만 아까 광희야 여기서 편집해 주렴 그러니까 여기 끝난 것에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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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편집하여 바로 넘어가주라 그냥 가면 되지 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게일 엄청 센 바람이 불었어요 그 다음에 they had just noticed this 이럽니다 this 그들이 just 딱 전에 좀 전에 just는 딱 이런 말인데 그 딱 바로 그 다음에 뭔가를 이것을 notice는 치셨는데 이 this가 뭘까요? when a cry of despair 그래서 despair 절망의 cry 울부짖음이 broke 터져나갔을 때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뭐죠? from every animal's throat 모든 동물의 목구멍에서 a cry of despair broke break 깨졌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던 것이 뚝 끊어지면서 터져남았는데요 a terrible sight had met their eyes 끔찍한 장면이 그들의 눈을 만났다 이런 말은 우리가 쓰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눈에 들어왔단 말이겠죠 the windmill was in ruins ruins 폐허입니다 와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장면 앞에서 동물들이 상당한 좌절을 했겠죠 그랬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그 니폴리옹이 이제는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카메라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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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십니까 누가 이 일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누가 이 일에 저질렀는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그 적을 아십니까 Do you know the enemy 그 적을 아십니까 who has come in the night 보통은 우리가 밤에 and night 이라고 하는데 인을 쓴 이유는 밤 속에 들어왔다 밤 안으로 들어왔다 뭔가를 했다는 거죠 밤 안에서 밤 안에 한밤중에 들어와서 and overthrow our windmill 우리가 그렇게 1년동안 힘들여 지은 이 windmill을 overthrow 뒤집어 넣은 어 그쵸 이렇게 시키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스노우볼 he suddenly roared 으르렁 소리를 냈습니다 in a voice of thunder 천둥 같은 소리를 낸 거죠 현재 지변을 스노우볼에게 돌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앞에 보시면 meet their eyes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사전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사전에 meet your eyes meet their eyes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 이제 롱맨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롱맨에 가서 보면 meet your eyes 이렇게 설명하며 if something meets your eyes 만약에 뭔가가 당신의 눈을 만나면 you see it 그걸 본다는 얘기다 an extraordinary sin 평균을 넘는 대단한 장면이 meet your eyes as we entered the room 우리가 그 방에 들어올 때 눈에 들어왔다 눈에 들어왔다 봤다 이 말을 meet your eyes 라고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말 뭉치에 유래 meet your eyes 라고 여러 예문을 이렇게 적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자꾸 영영사전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제 그쪽으로 가줘야 진짜 영어를 잘하는 길이 쫙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장 남았어요 가보죠 The animals were shocked beyond measure 잴 수 없을 만큼 beyond 넘었다는 거니까 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한없이 한없이 쇼크를 먹었습니다 To learn that 다음을 배웠으니까요 Even snowball could be guilty of such an action 해서 그러한 행동 즉 windmill overthrow 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스노볼이 아무리 여기서 모함을 받고 쫓겨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짓을 지을 수가 있느냐 이걸 믿더라고요 바로 믿었다고 표현을 해요 There was a cry of indignation 그래서 어떤 아까는 그 a cry of despair 였는데 이번에는 a cry of indignation 인거에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indignation 그렇지만 아주 많이 쓰여요 제가 사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밑에 보시면 저 밑에 있죠 Indignation feelings of anger and surprise 화도 나고 놀랍기도 한 그런 감정 왜 이런 감정을 느끼냐면 Because you feel inserted 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지? Or unfairly treated 왜 이렇게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이럴 때 느끼는 좀 anger와 surprise의 감정을 indignation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설명을 들으면 조금 알 것 같은데 완전히 오진 않잖아요 이게 막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뭐 뭐 일종의 분노 그쵸? 근데 indignation 단어가 되게 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인더하기 digne 더하기 그 다음에 Asi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digne이라는 스펠링이 있죠 dign 그럼 digne이라는 스펠링의 뜻이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봐야죠 digne의 뜻이 같이있는 거 worth 같이 있고 품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 이렇게 말할 때 존엄이 dignity거든요 dignity dignity digne이에요 사실은 나는 품이 있게 대우받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다. 이러면 그 의분, 의로운 분노 이게 인디그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 her indignation as such rough treatment 그렇게 거칠게 대하는 것에 그녀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wasn't a stand-up. 어 왜 이렇게 돼요? 이거는 마땅치 않아요. 이것은 마땅한 방법이 아니에요. 라고 화를 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화라는 말이 또 많잖아요. 그중에서 인디그네이션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서 느끼는 그런 분노를 말한다고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죠. 기억을 하실 때는 인디그네이션은 그런 마땅치 않은 상황에 대한 분노, 모욕을 당했을 때의 분노, 결국은 분노다. 그러나 배경은 이런 정도의 것이다. 이렇게 같이 버무려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Anger하고 인디그네이션이 비슷한 말이지만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잘 알아야지 그게 내게 됐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저 읽어볼게요. There was a cry of indignation. 해서 이건 부당해. 라고 하는 그런 분노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everyone began thinking out ways. think out 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서 꺼내니까요. out. 생각해내는 걸 말합니다. 한국말에 생각해내다. 밖으로 내는 거죠.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방법이냐면 catching snowball if you should ever come back. 자 여기서 should 혼자서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if 다음에 should가 나오면 해야 한다라는 말이 대체로는 아니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뭐 이런 혹시라도 정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혹시라도 하고는 이제 ever가 그 앞에 말을 강조해 주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걔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방법을 think out 생각해내려고 다들 웅성웅성 버려줬어요. 그냥 믿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게이리였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We will teach this miserable traitor that 우리가 이 비참한, 아주 비참한 정도의 참혹한 이 traitor, 배반자에게 배절을 가리키겠다. 뭘 가리키냐면 He cannot undo our work so easily. 그가 우리가 한 일, 우리가 한 일을 그렇게 쉽게 언두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려주겠다 했는데 여기 언두라는 말도, 여기 보시는 언두,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언이라는 스펠링을 보면 unhappy 이게 생각이 나요. 슬프지 않은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unhappy,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불, 아닐, 불자처럼 not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형용사 앞에 언이 있을 때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언두의 경우는 동사 앞에 언이 있잖아요. 저 아래쪽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verb, 동사 앞에 언을 붙이면 reverse the action. 이미 한 행동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걸 언을 붙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언두는 이제 여학생들은 잘 하실 텐데 그 인스타그램에나 뭐 이런 것에 이제 뭔가 포토샵이라든지 그 사진 조작할 때 있잖아요. 사진 조작할 때 뭐 눈을 좀 키워 라든지 피부를 좀 밝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야 원상복구 이렇게 하는 거 원상복구시킬 때 언두라고 써있더라고요. 내가 한 일을 원래 상태로 복귀시켜. 이게 이제 언두인 거죠. 근데 이 언두라는 거는 동사 앞에, 짧은 동사 앞에 언이를 붙이면 항상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로드가 짐을 싣는 거죠. 그러면 심을 내리는 건 unload. 그 다음에 락은 잠그는 거죠. 그럼 푸는 건 잠긴 문을 여는 건 unlock. 팩 짐을 꾸렸다가 푸르는 건 unpack. 묶었다가 푸는 건 untie. 그리고 집을 올렸다가 내리는 건 unzip. 이렇게 유용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막 분노하고 있습니다. remember cameras. 자 동지들 기억하세요. there must be no alteration in our plans. 우리의 계획에는 변경이 없다. alter 바꾸는 거. 변경이 없다. 저는 이 alter라는 스펠링도 우리 물론 이제 컴퓨터 자판에 다른 걸로 바꿔라는 alt키, alt. 이게 이제 alter, 그게 아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other 있잖아요. other. 다른을 뜻하는 other라는 단어하고 alter가 꽤 비슷하죠. 이걸 좀 활용하셔도 훨씬 이렇게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다. they should be carried out to the day. 그래서 그날, 그날. 우리가 정한 그날에까지 계속. 또는 이제 완수하기로 한 그날까지 계속 carried out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 데이가 가르치는 바는 물론 our plans죠. 자, 잠깐 앞에 있는 그렇죠. our plans. 자, forward cameras. 전진. forward. 앞으로 cameras. long live the windmill. long live animal farm. 하면서 동물들을 또다시 더 가혹한 일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정말 이 책이 좀 너무 슬프고 특히 이제 다음에 읽을 7장이 엄청 슬프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다가 울지 않아야 될 텐데. 네, 참 이렇게 가혹한 풍차 만들기에 다시 전념하게 되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일들을 겪는 동물 이야기 실장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